네 안녕하십니까 유병태입니다 저와 민법총칙을 함께 해보실 텐데 민법총칙은 소위 만법의 총칙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민법하고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모든 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민법총칙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1강부터 해서 26강까지 이어지는데 어쨌든 법률관계다 라고 하는 게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법이라는 게 결국에 권리의무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법이 적용되는 그 부분을 법률관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법률관계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권리의무관계가 된다라는 것 그런데 현대사회가 권리 본의의 사회이기 때문에 권리를 위주로 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도 사람의 생명력과 마찬가지로 부단위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데 그것을 권리의 변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선지간에 이러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걸 법률요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률요건에 크게 법률행위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법률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행위다 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하는데 이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즉 권리관계를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그리고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왜 이걸 써봤냐고 하면 이 전체 내용이 민법 총칙에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관계가 뭔가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법률관계의 권리를 누리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당연히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과 관련되어서 일정한 법률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에 제한받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 대도를 두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일반 상대방이 피해보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인은 종래 자기 주소지에서 권리 의무를 누리는데 일정한 경우에 부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래 자기 주소지를 떠나서 종래 자기 주소지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를 부재자라 하는데 그 자가 생사 불명이 되면 실종 선고를 받아서 실종자가 되고 그럴 경우에는 사망한 자로 다루어집니다 사망한 자로 다루어지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생명력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권리 주체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도 있고 법의 필요에 의해서 일정한 경우에 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법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의 지배 대상이 되는 것을 권리격차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물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 법대로 하면 유채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역을 물건이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가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부단위 발생 변경 소멸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법률 행위인 것도 있고 법률에 규정된 것도 있는데 법률에 규정된 것들은 강론 쪽에 들어가서 개별적 법 조문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법률 행위와 관련된 공통된 것들을 보기 때문에 민법 총식에서 계속 법률 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가 뭐냐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법률 행위라는 목적이 있어야 될 것 법률 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당사자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고자 하는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말합니다 그것이 해석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가능한 것으로서 효력 규정을 유관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이 의사표시입니다 이 의사표시의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 비즈니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하사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하고 제한능력자들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치소 사유가 되고 물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치소 사유가 되는데 무효와 치소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된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매를 장래 일정한 사실에 맡기는 수가 있는 것을 부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미국에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재산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내 대신에 사업할 사람이 일을 하도록 해놓고 내가 미국에 가야 되겠죠 아니면 한국에 있는 사업을 다 망치게 되는데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내 법률 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그런 대리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모든 법에서 기간 계산 관련되는 원칙적인 이야기는 민법 총칙에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을 초일불산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다는 걸 몰라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10년짜리인 것도 있고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도 있습니다 물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안 걸리는 대표적인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자기 권리 보호와 관련된 최소한의 것 시험을 공부하는 분들을 떠나서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아니 지구상에 발을 디디면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최소한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될 게 민법 총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1강부터 해서 26강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민법의 전설을 보시는데 글을 보시면 레전드 아닙니다 들어가면서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는 것 프로로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차, 민법 일반 론, 민법 총칙상의 주요 개념을 하는데 총칙상의 주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 이거는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단어를 익히는 거다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되죠 영어를 바로 공부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법이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읽으면 당연히 알겠지 읽으면 당연히 아는 것 같으면 내 수업 들을 필요 없죠 읽어도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글로 써놨으니까 그냥 읽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은 민법을 못 해냅니다 집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한국어 알죠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민법 교과서를 읽는다고 의미를 알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터득되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민법 교과서 자체가 수천 년의 내용들을 줄여놓은 겁니다 교과서가 아무리 두터워도 수천 년간의 법 그걸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원리만 써놓은 겁니다 했던 민법 자체만 해도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단번에 끝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접으시고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민법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빈자 요새는 한국 쓰던 시대는 아니어서 백성에 관한 법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그 백성이 뭔데? 그렇게 읽으면 애초에 잘못 읽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남아있는 게 판덱텐 체계와 인스턴트지오네스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인스턴트지오네스식 이거는 프랑스가 이쪽을 따르고 있고 여기에는 사람에 관한 법 물건에 관한 법 소송에 관한 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프랑스법을 공부할 일은 없죠 우리가 판덱텐 체계니까 그런데 이 판덱텐 체계는 총칙과 총칙과 각칙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민법 중에서 민법 총칙을 볼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각칙은 각칙은 물론 법 조문에는 물건법부터 먼저 있지만 채권법, 물건법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법에 들어가 보면 이 물건법도 또 총칙과 각칙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칙의 물건법에 들어가면 예컨대, 예컨대 지상권이다라고 하는 게 물건법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지상권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 그걸 또 서론에 쓰고 개별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서술합니다 이렇게 총칙, 각칙, 총칙, 각칙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 체계를 판덱텐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판덱텐 체계의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민법 교과서를 펼치면 10페이지까지는 새카맣게 공부하고 10페이지를 봐도 새카맣게 봐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고 그래서 민법은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끝페이지까지를 완주한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 알고 넘어가겠다 민법을 다 알고 넘어가겠다 그 말은 민법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나도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모르고는 절대로 못 넘어간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딱 한마디로 했습니다 공부 그만두시라고 그럴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공부 그만두시라고 당신은 못할 사람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종식이라는 것은 뒤에서 공부할 것들의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이야기 공통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뽑아놓은 걸 종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개별적인 거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공통된 이야기를 공부한다는 거 뒤에 걸 봐야 알 건데 그렇다면 뒤에서부터 공부한다고 또 그것도 안 맞아 왜? 앞에서 설명하면서 뒤에 맞추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그 다음에 용어 한번 익혀봅니다 유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법이 규정이 없을 때 그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유추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용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용이라는 것은 준용이라는 것은 법 자체가 법 자체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어느 조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추정과 간주 기본적으로 민법교과서를 보면 추정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간주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는 의제 규정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선고를 받으면 어제 홍수가 나가 사람이 실종됐다 뉴스 시간에 나오는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선고를 받으면 이거는 사망으로 간주가 됩니다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면 다 합니다 추정은 추정은 인정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 사망 그런데 홍수가 나가지고 어느 동네가 유실되었을 때 사람이 발견되지 않으면 여기 집에 있다가 발견되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조사해가지고 사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홍수가 와서 동네가 유실될 때 사람이 찾아지지 않을 때 뉴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실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어적으로 쓰는 거하고 민법 교과서에서 쓰는 말하고 인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관계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법이 어렵다는 겁니다 똑같은 파드면 똑같은 파드 이러면 될 건데 똑같은 말을 써놓고 그것 똑같은 말이 아니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혼동되는데 민법 공부를 할 때는 민법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 사망되면 이거는 사망으로 추정을 됩니다 그런데 이 추정 상황의 경우에는 홍수가 나가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인정 사망해가지고 사망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는 사실만 가지고 추정 상황이 번복이 됩니다 반대 증거만으로 번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요건 하에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사망으로 간주됐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해외에 가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수영을 해서 갔는지 땜목을 타고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 놈이 다 DNA 검사해 보니까 그 놈이 맞아 반대 증거만 가지고 이게 번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종 선고 취소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민법에서 선이 선이 어떤 걸 알지 못하는 거 민법에서 악이 일하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이런 말입니다 착한 놈 나쁜 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본 건 전설 레전드가 아니고 프로로그였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